좋은 자리가 맞으네요. 좋은 장소가 노력이 또 대신을 안하네요. 제가 특별히 잘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몇 군데 돌다가 이제 그죠? 또 몰라 원래가 있던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자리랑 시간이랑 잘 맞았다고 봐야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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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금 이렇게 약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산책로 같은 데잖아요. 아 여기도 가끔 뭐 막 원봉지 막 쓰레기를 막 여기다 내려놨어요. 하 그 좀 진짜 이런 데다가 아니 뭐 쓰레기 어디든 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데다가 원봉지를 그냥 버린다니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한 번 더 들어보려고요. 베리트리 분해해서 베어링의 E 링사이즈 확인하고 주문하려는데 사면 E 링 잘 챙겨 어 알죠 알죠. 예 1인 100개 참.. 그거 사면 이제 2인 2인 막 뽑아도 되겠는데 그냥 막 빼도 되겠네 증후님 안녕하세요 저 또 왔죠 얘 크다 얘 크다 얘 크다 얘 크다 얘 크다 크다 와 커 커 커 나이스 와 얘 크다 와 얘 크다 얘 크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들어보면 안될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와 입질이 진짜 컸어요 진짜 커 엄청 커요 엄청 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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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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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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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못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아 이거 이거 드랍봉 안돼요 절로 가야돼 절로 내려가야돼 와 잠깐만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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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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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라인 터질거 같은데 아 쓰시는 라인 터질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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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도 아 여기도 끌어올리 오케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이대로만 와, 이대로만 와. 잠깐만 여기 갈대, 잠깐만, 야, 여기 이제 그만 힘써, 그만 힘써, 그만 힘써, 진짜, 진심. 잠깐만, 야, 야, 또, 또 쬔다, 또 쬔다. 어, 아니네. 안 쬐는데 내가 쬐는 줄 알았어. 자, 저기만, 저기만 나오면 됩니다. 저기만 나오면 돼요. 지금, 지금 여기 힘 다 썼어요. 힘 다 썼어요. 힘 다 썼어요. 힘 다 썼어요. 어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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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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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이씨. 야, 또, 또 힘써, 또 힘써. 와, 잠깐만, 잠깐만. 와, 야, 글로 들어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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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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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조금만 참아 여기만 여기만 잘 버텨서 보자 여기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만 빨리 빨리 야 여기만 야 이 갈대만 제발 신발 벗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갖고 와야 돼요 양말도 벗어 갖고 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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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0 무조건 넘고요 자 재러 가봅시다 가봅시다 원래 남이 잡은 고기가 작아 보이는 법인데 목 셌어 목 셔 자 일단 끊고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이거 50 그냥 넘어갑니다 50 그냥 넘어가요 50 그냥 넘어가고 무게 한번 아니 50 재러 갈건데 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몇 센틴지 가늠 한번 해보세요 자 1.1키로 이거 2키로 됩니다 2키로 돼요 자 봅시다 1.1키로 진짜 배스 안 잡아봤어 진짜로 왜 그러냐 진짜 아 나 우리 형님들 나 진짜 아 나 진짜 환장하겄네 2키로 넘죠 1.5백 밖에 안되네 2.5백 아니야 1.5백 사십이야 1.5백 사십 맞아 이거 고장난거 아니야 1.5백 삼십 이거 고장난거 아니야 1.5백 삼십 밖에 안된다고 이게 미쳤다 진짜 1.5백 사십 밖에 안된다고 이게 슬퍼는 배스님 스모겔 뉴스두스 테니스 크람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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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레전드 나왔어요 지금 나이스 사베님 지금 양말도 다 벗었거든요 양말이랑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갔다 왔어요 지금 잠깐만요 차가 차가 저기 있단 말이야 이거 갖고 아 씨 창피한데 일단 낚시대는 여기 놓고 갑시다 이제 누가 안가져가겠지 이제 누가 안가져가겠지 자 하